달아난던 홀 1-4 사격장에서 게임 멋있다 멍불기 대견에서 저는 일단 자신이 없고요 꼴등으로 할게요 가보자 당겨서 장전해주고 재미있군 삐려왔어 난 잘할 자신 있어 세븐 세븐 길어 세븐 문 제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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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제로! 제로! 뭐지? 잠시... 처음은 잘한다. 난 이게 너무 기대돼. 건초! 이거 돌리고. 취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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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라! 예스, 레츠 고! 아, 채원 언니 짜올 걸게. 나 이거 어떡해? 야! 현타 온다, 이거! 나 분명 괜찮았는데? 야 이거 정말, 정말이지 쉽지 않네. 와 끝난 건가? 아 끝난 거구나. 나도 빵 뚫렸어요. 빵 뚫렸어. 우리 실전에 강하니까. 오늘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잖아요. 다들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?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신이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좀 같은 팀이 되는 사람에게 미리 죄송하고요. 자신 있으신가 봐요? 그럼요. 팀을 어떻게 나눠요? 제가 어머무시한 분을 투빙해놨어요. 진짜요? 누구실까? 진짜 센사라면 어머무시한 분 아니야? 프로? 세미언이 되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아서 일단. 아니야. 그런가? 우리 또 체력이 다 좋잖아? 완전 좋아. 센스 넘쳐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? 우린 뭘까? 치즈. 치즈? 치즈. 진짜 좀 어이가 없지만. 우리는? 치즈. 진짜 대박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떨어져야지. 떨어져야지. 미안 미안. 미안해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! 좀 더운 것 같은데? 뒤첨니. ㅇ. 내 보고싶은 거 같은데? 살았다. 진짜ní. 파라압! 파라압! 빨간색 칩! 멤버들인가? 야야야! 뒤에 누구 멈추긴다! 눈에 가 너무 먼가? 아, 끌어온니 보이는데! 이러봐야 되나? 좋은 건가? 과연... 무슨 선물이구나! 이번에는 안 좋은 선물이구나! 나 이거 원준 좋다! 이번 오버! 파라압!